모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조 강의가 시작하기 전에 모조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조를 이야기하기 전에 파이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파이썬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인공지능, 그리고 바이터 분석, 백엔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가장 인기 있게 사용된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파이썬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파이썬의 느린 속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코드 스타일들이 문제가 됩니다. 느린 언어는 얼마나 느리냐 하면 파이썬만 쓰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C나 C++같이 기존에 매우 빠른 로우 레벨 언어들에 비해서 80배, 90배까지 느린 게 파이썬입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들은 인트나 아니면 함수 정의를 하거나 할 때 이것들을 코드 스타일들을 매우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도가 높다 보니까 메인을 쓴다거나 아니면 클라스를 정의한다거나 할 때 되게 다양한 스타일들로 이걸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느린 속도 그리고 코드 스타일이 다양한 거는 물론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협업이 되게 단절된다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썬이나 파이파이, 짓 컴파일러 등 다양한 방법이 수행되어 왔습니다. 저도 이제 파이썬의 굉장한 팬으로서 사이썬, 파이파이, 짓 컴파일러 등 다양한 방법들을 익혀 왔는데요. 이 자체가 파이썬의 해결책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썬 같은 경우에는 거의 C 언어와 비슷하고요. 파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빨라져봐야 한두 배 정도. 그리고 짓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컴파일링을 하는 방식인데 되게 짓 컴파일링을 쓸 수 있는 방식들이 굉장히 항정적입니다. 조건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모조는 그래서 이제 이런 파이썬의 느린 속도 그리고 코드 스타일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파이썬과 매우 높은 호환성을 보이면서 동시에 정적인 요소를 추가하여 속도를 보시면 모듈러사의 주장인데요. 3500배까지 향상을 시킨 언어입니다. 3500배라고 하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뒤에 강의 뒷부분으로 가면서 여기 보시면은 아직 지금 작성 중에 있지만 파라미터 아기멘트하고 SIMD 이런 식으로 가고 요 뒤에 이제 추가적인 강의로 제가 이제 패럴럴라이징, 병렬화, 다음에 쿠다 코딩 뭐 이런 내용들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맥시마이사에 사용을 했을 때 35000배까지 향상되는 거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포문 테스트 했을 때는 그래도 한 10배? 100배 정도까지는 그래도 쉽게 빨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요 모듈러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웬 모듈러사냐 하면은 요 언어는 모듈러라는 회사에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조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듈러가 나옵니다. 요 모듈러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 모듈러는 누가 만들었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아이폰에 Swift라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 Swift에 컴파일 엔진을 만든 그런 개발자가 애플을 나와서 창시한 회사가 모듈러이고 그 모듈러에서 이제 파이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 모듈을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썬과 코드가 매우 유사한 편에 속합니다. 제가 봤던 언어들 중에서는 가장 파이썬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좀 파이썬과 다른 내용들이나 아니면 Rust나 C++ 혹은 Swift에서 영향을 받은 내용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분투 20.04 그리고 맥실리콘을 지원하게 되면서 로컬에서 돌아갈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좀 더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리면은 현재는 요 두 가지 지원하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지원하는 컴퓨터라면은 여기 다운로드 now 요거 이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시키는데 다운로드를 해주시면은 손쉽게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고 요 두 개가 아닌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밑에 요 콜랩 실습을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콜랩 실습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저는 이제 강의를 보셔야 되니까 제가 누군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파이썬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습니다. 제가 파이썬을 그래도 한 4, 5년 정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도 50개라고 적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50개고 아마도 훨씬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파이썬이 굉장히 느린 언어고 불편한 점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모조에 관심이 생겨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모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제가 한 달 전에 이 강의를 처음 준비를 했을 때는 빌드 버전이 0.4.0이었는데 벌써 0.5.0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도 되고 지금 코드상의 문제들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현되지 않은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이 앞부분을 그냥 그대로 쭉 들으시고 강의를 쭉 들으시고 뒤에 한 번씩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는 모조를 따라 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이썬과 비슷하기 때문에 학습 러닝 커브가 굉장히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따라 치는 걸 집중하기보다는 이 모조라는 거 안에 담긴 철학들을 배워가시면서 문법들도 이제 철학을 배우시면 그 연관돼서 철학과 관련된 것들을 배우셔야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문법을 너무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을 거기 때문에 파이썬 문법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들으셔야 제가 설명드릴 때 저는 이제 러스트나 C++ 같은 부분에서 차용된 부분들은 매우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지만 C++나 스위프트 러스트가 아닌 파이썬은 그냥 넘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이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이 모조의 철학이 뭐냐 라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모조의 철학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여기 모조 공식 도큐먼트에서 모조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해놓은 걸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가장 모조의 프로그램의 가장 높은 철학은 파이썬과의 높은 호환성입니다. 파이썬은 지금도 전세계 점유율이 가장 높은 언어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처음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시작한 언어가 파이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파이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파이썬과 매우 높은 호환성을 보여야 파이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 개발자들은 파이썬의 슈퍼셋 약간 비유하자면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정도의 관계로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파이썬과의 높은 호환성을 보이게 됩니다. 요 뒤에 보시면은 제가 파이썬과의 호환하는 그 부분도 준비해놨으니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이썬의 느린 단점을 보완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제 저자는 개발자는 컴파일러, 컴파일러 그리고 MLIR, LLVM, Paralyzem 요거를 통해서 파이썬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파이썬의 장점을 가지고 오고자 했습니다. 우선 요 뒤에 내용들은 차차 설명을 드릴 거고 요 컴파일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인터프리터너입니다. 인터프리터는 코드가 실행됨에 따라 실행되면서 차차차차차 실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매우 느립니다. 코드가 실행이 느린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데이터의 타입을 미리 정하고 미리 뭔가를 만들어 놓고 함수들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를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스트럭트나 FN, 처음 보는 방식이죠. 요런 것들을 배우시면서 자세하게 컴파일러가 가지는 힘 그래서 다이나믹과 스태틱한 언어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실습을 한 번 보시면은 요걸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준비한 실습창이 뜨게 됩니다. 콜랩은 원래는 파이썬을 위한 라이브러리잖아요. 라이브러리죠. 요거 사용하는 건데 실행하는 프로그래밍 도구인데 머신러닝 하신 분들은 많이 써보셨을 겁니다. 근데 요거를 모조를 실행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대로 하시지 마시고 파일을 누르셔서 드라이브에 4번을 저장하시면 여러분들이 학습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4번으로 저장이 되면은 그걸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제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요 부분들은 매번 새로 키면은 설치는 새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단점이라 혹시 로컬에서 가능하신 분들은 로컬에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강의에 쓴 요 모조 코드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을 받은 클론을 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그냥 그대로 쉬프트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쭉쭉쭉 실행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모조가 여기 설치가 되고요. 설치가 된 모조는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용법은 원래는 그냥 모조라는 명령을 치면은 파이썬처럼 파이썬3 뭐 뭐시기 치면 나오듯이 모조 땡땡땡 하면은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콜랩은 이제 그거를 하려면은 저희가 소싱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막혀 있어요. 제가 해본 바로는. 그래서 소싱을 쓰지 마시고 요런 식으로 그냥 모조가 설치된 경로를 불러와서 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썼다고 실제로 이렇게 써야 되나 불편한데 하지 마시고 실제로는 요 모조가 아니라 요렇게 요렇게 모조만 하시면은 원래는 됩니다. 근데 콜랩에서 하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점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는 동안 거의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조금 오래 걸리네요. 네 일단은 뭐 실행하는 대로 실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다 실행을 해주시고 뒤에 이제 요기 요기에 가보시면 요 파일의 모조 요기에 코드가 있습니다. 요 코드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코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요 모조가 요 요거 포매팅을 지원을 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좀 색깔이 좀 밋밋한 색깔이 나오게 되는데 요기에 불편하신 분들은 요 VS 코드에 가시면은 VS 코드에 여기 확장 들어가시면은 모조를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모조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요런 거 쓰지 마시고 모듈러 사회에서 개발한 요 인터프리터를 쓰시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강에서 뵙도록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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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